돈 좀 빌리러 하십니다 아, 그래 얼마나? 한 천만 원 정도만예 어디다 쓰실라고? 지 아들내미 장가 좀 보낼라고예 어, 담보는? 지 아들내미예 담보 하시라고, 여기 천만 원 이자는 80% 아시죠? 80% 예 아니, 어찌됐든 감사합니다 아, 근데 담보를 지금 갖고 와야 되는데 아, 담보 지금... 그러면 뭐 이 돈은 이제 뭐 필요 없겠네예 어찌됐든 감사합니다 이자는? 아니, 뭔 소리입니까? 쓰지도 않고 지금 들었잖아예 갔다 왔잖아요 80% 해서 800 아니, 뭔 소리입니까 800만 아, 지는 막 그런 돈 못 드립니다 믿어! 아, 또 못 주겠단다 또 도둑 넘나셨어